자 그럼 이제 우리 이어서 1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건 뭐 우리 경제론에서 연습을 좀 많이 했던 유형이죠. 자 보니까 수염수가 이렇게 나왔고 공급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수염수가 이걸로 변했을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했냐라는 문제죠. 자 수염수를 한번 써보면 자 분수로 나왔지만 사실 분수가 잘 나누어지는 그런 분수가 나와서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자 수요는 Q는 900-P 이렇게 나왔고 자 수염수가 변했죠. Q는 1500-2분의 3이라고 나왔는데 3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1.5가 나오죠. 1.5로 계산하면 훨씬 더 비추었을 거예요. 1.5P 이렇게 나오고 자 공급함수는 자 Q는 여기에 100 플러스 4분의 1인데 100 플러스 4분의 1 4분의 1도 마찬가지로 1 나누기 4 하면 0.25가 나오죠. 0.25로 계산하는 게 좀 편했을 거예요. 0.25P 이렇게 하고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Q는 100 플러스 0.25P 이렇게 써놓고 자 첫 번째 균형 첫 번째에서 자 얘가 같을 거니까 우변도 같다라고 놓을 수 있죠. 그러면 900-P는 100 플러스 0.25P니까 자 얘 1P가 넘어가면 플러스 1P가 되니까 1.25P가 낼 거고 이 10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이니까 80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800 나누기 1.25 이렇게 하면 800 나누기 1.25 이렇게 하면 640이 나오네요. 그래서 P 균형 가격은 640 여기에다가 균형 가격 64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양이 이게 균형 양이 되겠죠. 640을 집어넣으면 360 이렇게 나오겠네요. 260 균형 양은 260 맞죠. 자 두 번째 균형 두 번째에서 역시 우변이 같을 거니까 자 1500-1.5P는 100 플러스 0.25P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얘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1.75P가 될 거고 얘 넘어가면 1400이 되겠네요. 그럼 1400 나누기 1400 나누기 1.75 1.75 이렇게 하면 800이 나오네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800이고 여기다가 800을 집어넣을 때 물론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고 자 800을 집어넣을 때 800 곱하기 1.5 하면 800 곱하기 1.5 이렇게 하면 1200이니까 1500에서 1600 빼면 얘가 300이 되겠네요. 300 균형 양은 300 자 그렇다라면 균형 가격은 여기에서 이렇게 640에서 800으로 160이 상승했고 균형 양은 이렇게 260에 300까지 해서 40이 상승했다라고 결론 낼 수 있겠네요. 160, 40 이렇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었겠지만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 이제 균형 경제론에서 균형 가격의 균형 양 계산하는 건 이건 출제자가 풀라고 내는 문제라 그랬어요. 스킵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언제나 기본 문제로 경제론에서 나왔던 문제죠. 자 12번 보죠. 가장 쉬운 문제죠. 가장 쉬운 문제 보자마자 땡큐 자 저량 경제 변수가 뭐냐 제자가 보통 부인 이렇게 외웠죠. 제 재고 재산이었죠. 재고 이렇게 해서 땡큐하고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고 자 13번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 예 우리 정비사업이 3개가 있었죠.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있었는데 자 보니까 뭐 이것도 얘기했었던 거죠.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했을 때 단독 다세대 만약에 출제자가 어렵게 된다면 얘가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다라고 하면서 이거 중요하다라고 기억해놓자 라고 했던 내용이 기억나죠. 자 이건 우리 달동네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역시 땡큐 이런 문제가 10문제 정도가 출제됐어요. 딱 보자마자 뭐 10초 컷 5초 컷 그러죠. 딱 보자마자 답 땡큐 이렇게 하는 문제가 그 난이도를 좀 낮추는 역할로 이건 쉽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다른 문제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준 문제였죠. 자 14번 보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서 자 경계 경계가 어디에 A로부터 얼마 떨어졌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건데 이건 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푼다라고 제가 여러 번 제시했던 문제죠. 자 A인구가 84만 B인구가 21만 이렇게 되었어요. A가 A가 84만 이렇게 됐고 B가 21만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이 전체 거리는 얘가 45km라고 나왔네요. 경계는 작은 도시 쪽에 있죠. 자 작은 도시 쪽에 있는데 첫 번째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약분해라 크기를 약분해라 자 얘하고 얘 약분하면 4가 될 거고 1이 될 거네요. 자 두 번째 해야 될 건 뭔가를 제곱해서 4가 되는 값을 찾고 뭔가를 제곱해서 1이 되는 값을 찾는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2가 될 거고 1이 될 거니까 이 경계까지 거리비는 몇 대면 2대 1이에요. 그럼 전체는 얼마? 3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전체 3 중에서 2에 해당되는 이 지점을 찾는 거가 우리 포인트였죠. 그럼 얼마냐면 3분의 2 지점을 찾는 거예요. 전체 3 중에서 2에 해당되는 거리 전체 거리가 얼마? 45km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 30km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겠죠. 답은 30km 빠르게 아주 쉽게 잘 풀어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컨버스 분기점 이론 선생님이 가장 쉽게 풀어주는 방법을 제시했으니까 풀어냈어야죠.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15번 보죠. 이쯤이 도시공간구조 이론에서 학자별 이론이죠. 학자별 이론이 제법 좀 쉽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 난이도를 낮췄던 것이 뭐냐면 시장론과 정책론 문제가 우리가 암기할 게 좀 많아가지고 좀 어려워하는 단원일 수도 있는데 그 문제가 좀 수월하게 나왔어요. 좀 제법 문제도 많이 나왔고 틀린 거 보죠. 1번 지문이 조금 항상 답이 되는 지문 앞에 이번 문제에서는 유난히 좀 더 속임수를 쓸거나 변형되는 지문 좀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지문을 좀 많이 썼다 그랬죠. 호이티의 선형이론은 단핵의 단핵도시죠. 중심지를 가진 동심원의 도시구조를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심원이론을 발전시킨 거다. 결론은 호이티의 선형이론은 동심원이론을 발전시킨 거다. 맞죠? 원래 이제 도시공간구조이론에서 역사적 배경이 있었어요. 그냥 무에서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걸 점차 발전시켜서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거기에다 교통축을 개입해서 여기서 적용시켜서 호이티의 선형이론이 나왔고 호이티 선형이론은 내가 다핵을 발생시킨 요인을 집어넣어서 해리스월만의 다핵심이론이 등장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을 발전시킨 것이 호이티의 선형이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는 얘기고 틀린 게 없고 이번에 보니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스타일 중심 이라고 외웠던 거죠. 중심지의 크기를 기초로 해서 중심성의 크기를 기초로 해서 중심지가 고차냐 저차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 단어가 중요한데 중심지의 계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중심지의 계층과 그 다음에 여기에 형성을 연구하는 거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계층과 형성.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구분되는 동심원이론을 설명하였다. 라고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중심지 이론이라고 나와야죠. 동심원과도 관련 없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 육각형 모형의 어떤 상권이 형성되는 건데 그런 육각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이론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학자가 얘기했던 이론은 중심지 이론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뭐 수월하게 답 찾았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3번에 헤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이죠.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단핵이 아니라 몇 개의 핵심지 즉 몇 개의 중심지로 이루어져있다를 얘기하는 거고 다핵심 구조를 설명하였다라는 거고 4번에 배버 우리가 비버라고 했어요. 비용이론 최소 비용이론에서 배버 비버라고 외웠던 거죠. 운송비의 관점에서 수송비 운송비죠. 운송비 노동비 집접이 3개가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운송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죠. 그러면서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원료지향이냐 시장지향이냐 이런 시장의 이런 입지에 즉 공장의 입지를 원료지향형 시장지향 이렇게 두 개로 구분했고 이때 원료지수 개념을 사용하였다.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원료지수 나오면 무조건 배버다. 그래서 학자 단답형으로 딱 나온다라면 이 원료지수 얘가 원료의 무거운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일보다 크면 이걸 우리가 원료가 무거운 제품보다 무거운 원료지향형 이라고 외웠던 거고 편지원료 국지원료다. 철광석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원료지수 이건 이제 다음 공부하시는 분은 중요해요. 원료지수를 얘기한 학자가 누구냐 그러면 배버가 탁 나와야 돼요. 자 5번에 보니까 공간마찰 개수는 도로 환경 수단 다양한 요인을 받을 수 있는 값이며 공간거리 마찰개수 마찰개수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는 값을 갖는다 그랬죠. 교통이 불편할수록 커진다. 그 다음에 일상용품점보다 전문품점인 마찰개수가 작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모형을 적용하려면 마찰개수를 먼저 정해져야 한다. 맞죠. 유인력을 계산하려면 마찰개수를 알아야 이걸 0으로 쓸 거냐 1로 쓸 거냐 2로 쓸 거냐를 알아야 유인력을 계산할 수 있을 거니까. 자 답은 2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스타일 중심 이렇게 암기했던 내용으로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자 16번 보죠. 보너스 문제였죠. 자 우리가 지대이론에서 학자별 지대론에서 농업 토지 농업에 대해서 농업 입지 이론을 얘기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누구? 튀넨. 마찰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농업의 형태가 다르네. 왜 그랬을까 지대가 다른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비옥도 말고 수송비가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접근성 차이에 따라서 위치 얘기하는 거죠.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질 거니까 위치에 따른 수송비에 의해서 지대가 차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를 얘기한 거고 한계지대 곡선은 장물의 종류나 작물 종류 농업에 농업 나왔어요. 농업이 나왔고 그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기울기에 따라서 집약적 농업 도심은 집약적이었고 외곽은 조방적 농업이 형성된다를 밝혔고 농업적 토지이용 이렇게 나왔으니까 농업적 토지이용 나오면 이건 무조건 튀넨 이렇게 찾았어야죠. 역시 이거 나올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농업 나오면 튀넨이었어 라고 여러 번 강조했던 거니까 찾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다음에 36회 제가 강의할 때는 여기서 좀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나왔는데 한계지대 곡선을 튀넨이 얘기했는데 이때 저는 여기까지 설명했었죠. 튀넨의 지대 곡선이 무슨 모양이냐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지대가 있고 여기에 수송비를 썼을 때 수송비와 지대는 무슨 관계? 수송비 커지면 남는 게 적어지겠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서 오른쪽이 내려간다 라고 하면서 이 기울기에 대해서 얘가 잠깐 좀 나왔어요. 다음에 공부할 때는 이 기울기에 대한 해석을 제가 또 강의를 해드려야 돼요. 어찌 되거나 얘와 얘가 반비례 관계이니까 반비례니까 지대함수는 오른쪽이 내려간 모양이 될 거야. 이 지대함수에 기울기 차이가 나타난 이유가 뭐에 따라서 집약적이냐 조방적이냐 이것도 좀 해석할 필요가 있게 됐어요.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36회를 대비할 때 강의할 때 이걸 좀 설명할 거고 어찌 되거나 학자가 누구냐 이건 튀넨에 딱 바로 찾을 수 있었어야 되고 17번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역시 또 우리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쉬운 유형이죠. 정보현재 가치가 얼마냐 정보현재 가치는 개발됐을 때와 안됐을 때의 금액 차이 금액 금액 차이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될 확률을 곱하고 안될 확률을 곱하고 현재 가치로 딴 게 와야 되겠죠. 할인을 해야 되겠네요. 1플러스 아래 N승으로 할인 난다 땡긴다 차 안 땡 이라고 외웠던 거죠. 그럼 보죠. 금액 차이가 얼마인지 보니까 개발되면 14억 3천만원 이렇게 딱 나오면 우리 공 6개 떼고 쉽게 찾을 수 있어야죠. 4억 3천만원이면 430인데 14억이니까 1430 이렇게 쓸 거고 8억 8천이니까 얘가 880이겠네요. 빼기 880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될 확률이 60%라고 나왔어요. 개발되지 않을 확률은 40% 여기에 몇 원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40%가 아니라 0.4%를 뗀 비율을 곱하고 할인율은 10% 나왔으니까 퍼센트 뗀 할인율은 0.1이고 R은 0.1 1년이라고 나왔으니까 1플러스 R의 1승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1에 1승 한번 나눠주면 되겠네요. 한번 계산을 해보면 1,430 1,430 빼기 880 에다가 550이고 곱하기 0.4 이렇게 하고 나누기 1.1 이렇게 하면 200이 탁 나오네요. 200에다가 06개가 있을 거니까 2억 원 이것도 충분히 1분 내에 다 풀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산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꾸준히 했다라면 18번 보죠. 부동산 정책인데 틀린 거 지문이 길어서 5번부터 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저를 좀 원망하는 경우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거나 답은 1번이었는데 한번 풀어보죠. 5번부터 토지 비축제도 토지은행제도죠.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에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룡으로 쓰는 제도이다. 맞죠? 이때 우리가 정부를 구체적으로 누구냐 어떤 공기관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얘가 LH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토지 비축제도의 일을 업무를 전담하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나와야 되고 이 LH를 포함한 이 개념이 정부라는 말을 쓸 수 있죠. 틀린 건 없고 4번에 보니까 자 가격공시제도에서 국장이 이렇게 나왔네요. 국장이 일단 토지중에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서 표준지 공시기준은 현재 단위면제당 적정가율 조사평가에 공시하여야 한다. 맞죠? 그러니까 국장은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것도 있었죠. 부동산가율 공시제 맨 뒤에 대한 내용인데 국장이 표준지에 대해서 직접 조사 산정하진 않겠죠. 토지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감평법인에게 법인에게 의뢰한다라는 거였죠. 의뢰해서 의뢰해서 그다음에 국장이 했을 때 심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공시한다. 표준 나오면 국장 개별 들어간 건 무조건 누구? 시군구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이고 3번에 개발권 양도제 얘가 나오면 개발권을 양도해서 즉 정부가 규제해서 개발을 하지 못하게 규제해서 피해보는 손실을 그 토지서의 손실을 개발권을 줄 테니 이걸 양도해서 보상받아라라는 제도인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미실시 제도였죠. 토지용 규제로 인해서 제약을 받아서 토지 소유자가 손실을 발생했을 때 얘를 보존 보상해주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라고 하죠. 이걸 그래서 개발 손실 보상제라고 했던 거죠. 시행되고 있지 않다. 미실시 맞고 지역지구제 토지용의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얘가 활용된다. 실시할 수 있다. 맞죠? 정부가 부의 외부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토지용 규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지역지구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 이걸 학개론적으로 표현하면 부의 외부가를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했던 내용이고 1번에 보니까 국회법에서 지구단위 계획 나왔어요. 우리 여러 번 풀었던 지문이죠.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두 개를 잘 유심히 봐야 되겠죠. 전부가 아니라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하여 그래서 군계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일부가 나와야 되고 이게 첫 번째 일부에 대하여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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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관리하기 위하여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관리하기 위하니까 무슨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나와야죠. 도시군 얘가 기본이 아니라 관리계획이라고 나와야죠. 이건 뭐 많이 연습했으니까 이 지문 보고 미소를 좀 띄었을 거예요. 기본계획 나오면 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이 말이 나와야 기본계획이고 토지용과 관련된 내용 나오면 무조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여러 번 설명했던 내용이었고 19번 보죠. 공공주택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뭐 여러 번 우리 연습했죠. 우리가 영국 행장 이렇게 배웠던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영국 행장에서 행복 나오면 젊은층의 주관정 나왔고 맞고 장기 전세 나왔네요. 그러면 전세계약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두 개는 맞고 통합이 생겼다 그랬죠. 그 지역에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없으면 살기가 어려우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최저소득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층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통합시킨 공공임대주택이 있더라. 그래서 통합 공공임대주택 나왔는데 최저소득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통합 통합 맞고 분양전환 나오면 분양전환 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된다 그랬죠. 틀린 거 없이 기본적인 문제로 가장 어려운 유형이지만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보기 조건 네 개가 모두 다 좀 어렵지 않게 나왔으니까 뭔가를 속여내지 않아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개 물론 제가 이제 다음에 이게 또 나온다라면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전대 나오면 기존 주택 전세 이렇게 그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기본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잘 풀어냈을 것 같고 20번 보죠. 금융규제 이것도 보너스 문제죠. 금융규제라는 건 금융은 자금을 융통하는 거니까 정부의 대출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규제 대출규제 이게 보너스로 쉽게 나올 거라고 얘기했었죠. 가장 기본적인 건 LTV와 DTI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문제를 낸다라면 얘가 상향된다라는 건 대출금이 많아지는 거야 라고 대출금의 규모가 커지는 거야 대출규제가 완화되는 거야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는데 어찌나 금융정책은 LTV, DTI죠. 이 DTI가 좀 더 강력하게 바뀐 것을 뭐라고 한다? DSR이고 요즘은 좀 더 더 강력해져서 스트레스를 붙이죠. 스트레스, DSR 이렇게 쓰긴 하는데 요즘 뭐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시사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나올 줄 알았고 더 쉽게 금융정책은 DTI의 일종인 DSR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풀었고 우리 10번씩 10문제, 10문제씩 끊어서 좀 천천히 해설 강의를 진행하니까 그것도 좀 양해를 구하고 잠깐 쉬었다가 21번 다시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